음악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먹는 이야기를 좀 이어가 봐야 됩니다 자 파트2라고 보면 되겠죠 먹방일 커피숍 술집 먹방이 음식점 거다가 모인기념일 자 굉장히 이제 여러가지 답변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최대한 답변 개수를 줄이면 좋잖아요 그 연습해야 되는 답변 개수를 줄이는 방법은 술집 음식점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 같은 답변들을 모인기념일 쪽에 좀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모인기념일 문제들은 공통형 문제여가지고 얘네들은 우리가 못 막아요 음식점도 못 막아요 그냥 공통형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요거에 대한 대비책은 술집 커피숍 같은 표현들을 많이 써서 우리가 외우는 양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보세요 음식점부터 한번 공략을 해보죠 어떤 음식점들이 여러분 하시면 좋냐면 누구나 무난하게 가는 음식점들 같은 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깃집하고 치킨집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치킨은 누구나 먹으니까 고기는 누구나 먹으니까 굉장히 좀 쉬운 표현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네가 자주 가는 보편적인 음식점을 묘사해라 고깃집이요 최근에 갔었던 음식점에서 했었던 일들을 묘사해라 먹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깃집 얘기하면 되나 고기 구운 얘기를 이렇게 내내 하는 겁니다 고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그런 표현들을 좀 고급스럽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딜리셔스 요구만 하지 말고 어렸을 때 갔었던 음식점 어렸을 때 은근히 많이 물어본다고 When I was a kid 이렇게 답변하라고 그랬죠 나 어렸을 때 치킨집 누구나 어렸을 때 치킨 먹어봤으니까 뭐 어렸을 때 통닭이라고 했든 치킨이라고 했든 어? 어?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랬든 그런 표현들을 갖고 조금 그러니까 치킨이라는 말 자체를 넣고 치킨을 묘사 그러니까 튀긴 음식을 묘사할 때 맛깔스럽게 표현을 해보잖아요 딜리셔스 말고 좀 다른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갖고 점수를 따보자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갑시다 짧아요 음식점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퀄리티는 유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가 나온다는 어떤 그 가능성은 있으니까 5% 이야기는 하지만 자 먹방 쪽에서 앞에서 많이 했었던 거죠 음식점은 커피숍과 술집의 같은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There are tons of 무슨 바비큐 레스토랑 그냥 음식점 하지 말고 고깃집이라 빨리 쳐요 자 레스토랑스에서 S까지 줘야 돼요 레스토랑스 in Korea They are everywhere these days 똑같죠? 커피숍을 쓸지 말고 They serve 요 동사가 핵심입니다 별표 천호세요 별표 100만 개 책이 있으시면 혹은 출력을 하셨으면 자 They serve various types of meat 많은 답변을 쓰고 있는데요 various types of meat 우리나라만의 각양각색이란 뜻이었죠? 이런 거 나오면 점수 많이 나옵니다 various types of meat such as pork or beef 자 pork 돼지고기나 소고기 삼겹살이나 갈비 소갈비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판다 점수는 여기서 나옵니다 serve에서 나오고 various types of meat 요런 거 쓸 수 있을 정도면 I am two는 그냥 조볼입니다 아유 너무 잘하네요 I am two입니다 혹은 I am three입니다 조금 더 잘하면 자 그 두 가지 등급을 여러분 빨리 따야 되기 때문에 These restaurants customers 요런 식당들에서 customers 고객들이 customers cook the food themselves 자 요건 제기대명사란 건데 제기대명사 사용도 낮은 등급에서 나오진 않아요 잘 그래서 themselves 좀 점수가 잘 나옵니다 스스로 그냥 음식을 한다 they grill the meat on the grill 자 고기를 굽는다 grill 동사 고기 굽는다 동사가 없으면 아예 고깃집을 얘기할 수 없겠죠 이건 필수 표현입니다 이건 꼭 외워야 돼요 they grill the meat on the grill 이건 불판 석쇄라는 뜻이에요 불판에 고기를 굽는다 그 얘기 없으면 고깃집 날라가겠죠 고깃집은 무조건 이 문장이 필요합니다 I go to these restaurants 최소한 이거 커피숍에서 했었죠 at least once or twice a month 그죠 I'm a regular there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자주 가는 고깃집에서 뭐 단골이라고 얘기하면서 I go to these restaurants at least 최소한 once or twice a month 커피숍에도 쓰고 술집에도 쓰고 음식점에도 쓰고 무조건 쓰면 돼요 왜? 최소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말은 상위 등급에서는 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IM2 IM3가 잘 나옵니다 이런 거 쓰면 so barbecue places restaurant 말고 places 를 써도 되겠죠 술집 커피숍에 쓰듯이 barbecue places 고깃집 are the most typical restaurants are the most typical restaurants I go to 자 내가 가는 가장 흔한 가장 최상급을 많이 쓰면 점수 잘 나와요 most typical restaurants I go to 내가 가는 내가 가는 이걸 꾸민 거죠 내가 가는 가장 흔한 음식점들이 고깃집이다 오케이 됐네요 외웁니다 그 다음 거 필수 암기에요 자 최근에 갔었던 고깃집을 여기서 이제 승부를 펼치세요 앞에 건 좀 짧게 가고 뒤에 건 좀 길게 주는데 얘야말로 또 여기저기 갖다 쓸 수 있겠죠 최근에 가족이랑 뭐 했냐 최근에 자유시간에 뭐 했냐 최근에 휴일에 뭐 했냐 여행 가서 뭐 했냐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었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요거를 깨끗하게 술집 가서 술 먹었다 그 다음에 고깃집 가서 고기 먹었다 요 두 가지 답변은 완전히 완벽하게 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시험에서 I remember having a gathering 자 이게 뭐였어요 친구들 모임이었었죠 I remember having a gathering with my friends recently 하든가 고기를 누구랑 먹었는지 빨리 정하세요 I remember having dinner with my family recently I remember having a staff dinner 누구랑? 동료들하고 with my colleagues recently 이 중에 자 고깃집 가요 I went to a decent 요런 건 점수 올라가겠죠 자 good 대신에 decent 쓰면 점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건 좀 어려운 형용이세요 괜찮은 괜찮은 고깃집에 갔다 뭐 고급이 아니라 그냥 decent 강사에 decent I went to a decent barbecue restaurant We went to a barbecue restaurant 앞에서 decent만 붙여주세요 괜찮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다 The place was famous for Korean-style pork belly called 삼겹살 삼겹살 걔네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할 때 앞에 설명 주고 이름은 뒤에 called 삼겹살 요 로직은 상위 등급자들이 쓰는 그런 로직입니다 요런 거 몇 개 빌려다 쓰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The place was famous for 유명했다 for Korean-style pork belly 이거 삼겹살 이렇게 불러요 메뉴판에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called 삼겹살 Korean beef called hanu Korean ribs called calvi 바꿔주세요 고깃집 뭐 종류를 좀 바꿔주시고 자 음식이 유나히만 있었다 이런 거 쓰라고 했죠 Tasted extra good that day because I was starving starving 배가 너무 고팠다 hungry보다는 starving 같은 거에 점수를 더 주게 돼 있어요 with starving 너무 배가 고팠다 The food tasted extra good that day because I was starving The meat was so juicy and tender 여기서 점수 그냥 폭발하게 만드세요 그냥 I am two는 이미 확보가 돼버립니다 three까지 나오겠죠 자 The meat was so juicy and tender 이게요 와이브 친 형용사들 중에 juicy가 즙이에요 즙 육즙이 잘잘 뭐 아주 뭐 사르르 녹았다 입에서 그만큼 연하고 맛있었다는 얘기죠 연하다가 tender juicy가 육즙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도 고기 얘기할 때 이거 다 써주면 야 영어 잘하네 형용사 아주 아깝스럽게 잘 쓰네 이거예요 형용사 싸움 The meat was so juicy and tender juicy and tender 입에 정말 연했다 We had the meat with various side dishes side dishes는 반찬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side dish랑 많이 먹었다 We drank beer 술 먹은 얘기를 붙이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이 술 먹은 얘기를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술 먹은 얘기 아까 필수한 게 답변이었다 We drank beer 맥주 마셨다 We drank 소주 While having the meal Having the meal 무슨 말이야 밥 먹으면서 While having the meal 밥 먹으면서 맥주 한 잔 했다 뭐 소맥기든 뭐 했다 뭐 아니면 취할 수 있잖아요 However I got drunk because I drank a lot 자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I got drunk because I drank a lot Or drank too much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drink가 아니라 drank예요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취했다 이거 하면 또 취한 얘기 몇 문장 더 붙일 수 있겠네요 어지러웠다 똑바로 못 걸었다 그 다음날 숙취 있었다 숙쾌는데 오래 걸렸다 이런 거 붙이면 점수 폭발하는 겁니다 그냥 IM2,3 이미 확보가 됐어요 여기서 이미 점수를 줘버려요 다른 답변은 그냥 짧게 짧게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쵸? 께에 떨어지지 않게 It was a very pleasant dinner It was a very pleasant dinner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전반적으로 한 4,5개 정도를 하이퀄러티만 쳐주면 IM2,3는 쉽게 쉽게 확보가 됩니다 암기한 것 중에 최대한 많이 좀 갖다 써야 되죠 나머지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 떨어지지 않게 It was a very pleasant dinner 기분 좋은 형용사 한 3개 정도 외우면 좋은데 Enjoyable Pleasant Memorable 이 3개는 좀 외워주세요 앞에 외워달라고 했죠? 조포문장들에서 아주 기분 좋은 저녁 식사 자료였다 It was a very pleasant dinner 술 먹고 취했다 하면 그걸로 마무리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It was a very pleasant dinner 그냥 기분 좋은 저녁 식사 자료였다 요거는 필수 한 개를 일단 세트로 하세요 뒤에 갖다 쓸 거니까 자, 그 다음 어렸을 때 When I was a kid 시작했죠 When I was a kid 저 어렸을 때요 Used to 이런 건 어렸을 때는 그냥 붙여요 공식처럼 When I was a kid, I used to 다시요 When I was a kid, I used to 이비 익혀 Go to a fried chicken place 통닭집 치킨집 Fried chicken place 통닭집에 갖다 저 used to go to a fried chicken place The chicken tasted amazing there 거기 정말 맛있어 어렸을 때 갔었던 치킨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켜 먹었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The chicken tasted amazing 요런 거 딱 쓰라는 얘기죠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자, 치킨을 이제 줄 때 쓰는 점수 올리는 방법은 고기는 juicy and tender 자, 여기는 crispy and crunchy crispy and crunchy 바삭바삭 아삭아삭 요런 식감 처리는 아무나 못합니다 요거 하면 점수는 그냥 이미 확 보여요 I'm three 그냥 줍니다 진짜 잘한다 IH 주는 그런 답변들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를 좀 줄였어요 개수를 줄이고 양을 좀 줄여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I'm two, three 확보가 아주 확실하게 되게끔 한 공식 같은 그런 단어들이에요 crispy and crunchy 어우 뭐 바삭바삭 아삭아삭 난리가 났다 즉, 갓 치킨 통닭이 너무 맛있었다 We always ordered 항상 가서 뭐 시켰냐면 Half and half 메뉴 합성어죠? 합성어죠? 반반한 거 얘네들도 있어요 피자 half and half 있으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을 Half and half 메뉴 하면 되겠죠 The pickled radish 자, pickled 절인 걸 pickle 이라고 하죠 그 무역 무 pickled radish side dish was very tasty 맛있었다 를 delicious만 하지만 이런 것도 주세요 tasty 맛은 맛스럽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음식 같은 경우 여러분 tasty tasty 자, 다음 시간에 음식 관련된 얘기를 더 할 건데 그때는 음식의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왜 건강에 좋은지 함유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음식은 건강식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비타민이라든가 뭐 식이섬유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함유돼 있다 그건 이제 음식의 영양성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얘네들은 맛깔스럽게 맛을 갖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음식점은 맛입니다 그냥 음식 문제들은 영양성분이고 자, I had the chicken with some coke 자, 같이 먹었다 I had the chicken with some coke 어렸을 때니까 콜레랑 같이 먹었다 It went very well with the chicken 이게 음식 궁합 쪽인데 이런 문장들은 아래 중간 정도 레벨을 더 받기 위해서 위에 상위 등급자들이 많이 쓰는 거니까 음식 궁합 얘기하는 거거든요 It went very well 아주 잘 어울렸다 went very well went very well with the chicken 치킨하고 콜라 탄산화물이 잘 어울리잖아요 음식 궁합이 좋았다 뭐 화이트 와인하고 해산물하고 잘 어울렸다 그럴 때 It went very well with the chicken 치킨하고 잘 어울렸다 I can still remember how good the chicken was 아우, 그때 어렸을 때 먹었던 치킨 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Remember는 기억 지금니까 현재 I can still remember 스테레 강세 아우, 여전히 기억나다 I can still remember How good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맛있었는지 The chicken was How good the chicken was 이렇게 강세 좀 주세요 강세법 배웠죠? 앞에서 How good the chicken was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강세 세게 좀 읽어야 돼요 How good the chicken was 그래서 끝 어렸을 땐 치킨집으로 요사 자, 가끔 이제 어떤 문제들이 또 있냐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점 메뉴 중에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도 있어요 잘 안 나오지만 진짜 안 나와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저도 이제 후기상에 보는 기억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와도 이거를 쓰면 되잖아요 치킨집하고 여러분 치킨집 같은 경우는 그냥 또 배단 음식점 테이크아웃 음식점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나오는데 오픽 시험 시스템에 있어요 그런 문제가 근데 출제 빈도가 너무너무 낮아서 과정 중에 잘 안 다뤍니다만 너 저기 테이크아웃 음식점 같은 거 써가지고 저기 음식 시킨 거 얘기해 테이크아웃 치킨 시켰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rder in 해가지고 I order in some chicken 한 다음에 치킨 맛있었다 얘기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딱 그때 쓰기 좋은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갖고 있으면 이 답변을 갖고 다른 문제들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음식점 문제들이 계속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임 파티는요 gathering이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파티라고 물어보는 문제 세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얘네들이 이제 모임 gathering으로 물어보는 문제들 실제 오픽 출제 시스템에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gathering 너 좀 해 어? 일반적으로 gathering 뭐 하냐 우리 술집 2번 답변이 뭐였냐면 그 각종 모임 설명 그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응? 지난번 모임에도 뭐 했냐? 고기 구워 먹었다 하면 되잖아요 지난번 모임에도 뭐 했어? last gathering 때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어? 근데 이제 친구들은 아니고 그냥 가족 모임도 gathering이야 family gathering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했냐 그러면 가족들하고 고기 구워 먹었다 그 다음에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뭐냐? 술 먹고 취했다 자, 이렇게만 답변하면 정말 완벽한 답변이 가능하겠죠 앞에 있는 답변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도 기가 막히게 답변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거고 자, gathering이나 celebration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party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talk about where people have parties or celebrations in your country 그래서 party란 말 자체를 물어볼 때는 그렇게 다른 문제의 유형은 아니라 똑같은 문제의 유형이야 살짝 바꾼 겁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휴일 파티 holiday party라고 굳이 또 물어봐요 뭐 연휴 같은 데 친구 만나서 파티가 그냥 거창한 어떤 생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 만나면 파티예요 그게 다 걔네들 기준으로는 그래서 최근에 갔었던 holiday party에 대해서 얘기하라 뭐 했냐 거기 여러분 각종 모임 설명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파티든 기념일이라는 거와 똑같이 뭐 술집에서 많이 가는데 사람들 만나는 게 회식이라든가 아니면 뒤풀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술 취한 경우는 일단 그대로 갖다 쓰면 되잖아요 술 취한 경우는 우리가 달달달 외울 거니까 굉장히 여러분 높은 등급을 받을 때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이 파티나 기념일 준비를 도와준 경험을 묘사하라 자, 이건 어디 집에서 prepare for party 자, 이거는요 좀 하나 만들 건데요 집에서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생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생신 같은 거 가끔 집에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하지 않고 그럴 때 집에서 음식하는 거 도왔다 이건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혹시 육법 문제가 나올 거라고 델비해서 자, 이렇게 두 세트인데 파티냐 모임이냐 이런 식으로 자, celebrations까지 해서 파티 모임 기념일 문제들입니다 자, 1번 자, 각종 모임 설명하는 그 답변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I have 하면 돼요 그냥 I go to 해도 되고 I have 해도 되고 I have social gatherings quite often 제법 자주 친구들 만난다 meet my friends 보단 이게 훨씬 등급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I am two, three 확보가 아주 용이해집니다 그러면 I have some drinks 마신다 했잖아요 이거요 with my friends at bars 술집이란 말을 아예 그냥 대놓고 주는 거예요 자, at bars 모임 기념일을 누사하라고 했으니까 자, break the ice, spice up the mood 술집 앞에 다 했었죠? 굉장히 고퀄의 표현인데 점수 많이 올라갑니다 가끔 뭐 술 먹는 게임도 하나 이런 거 붙여 대화 I sometimes play drinking games 자, I sometimes have staff dinners 강세해 주시고 after parties, bond 친해지다 I can bond with my colleagues I sometimes go to special events 강세해 주시고 such as birthday parties these are the gatherings I have 내가 가는 모임들 이거 다 됐어요? 자, 앞에 술집 2번 답변을 갖고 그렇게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좋은 표현들 그대로 외운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지난번 모임 기념일 때 했었던 일들 고깃집 같은 거 아까 했었죠?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이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념일 모임 자, 술집 앞에 강의에서 했었던 술 먹고 취했다 답변을 그대로 갖다 줍니다 술 먹는 표현 기가 막히게 나오니까 이 만약에 문제 세트가 나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연습한 답변들을 그냥 갖다 실어서 점수 확보를 해버리니까 자, 네 번째 파티로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파티로 물어봐도 people commonly have parties 그냥 사람들이 사람들로 물어봤으니까 people로 잡아주고 people commonly 주로 한다 have parties at bars 장소로 물어봤잖아요 장소 어디서 하느냐? 장소로 여기 bars을 줘야지 at bars 술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뭐 술집에서 하냐 뭔가 공원에서 하냐 막 집에서 하냐 이런 예를 또 줘요 parks or somebody's house 집이 우리 공원에서 무슨 파티를 해요 그냥 걔네들은 바베큐 파티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냥 대부분 술집에서 한단 말이에요 they have some drinks with their friends 그래서 break the ice spice up the mood 똑같이 주면서 once again people commonly have parties 어디서? at bars in Korea 한국에서는 술집이 주로 파티 공간이다 very good 최근에 있었던 휴일에 뭐였냐 자, 휴일이라고 했으니까 파티를 이렇게 써요 I remember going to a party 뭐 했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되잖아요 I remember going to a party during the holidays recently 자, 요거는 뭐예요? 휴일 중에 연휴라고 해서 s를 붙이세요 during the holidays 그렇죠? 그럼 휴일 파티는 자연스럽게 여기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유나히 맛있었다 술 먹고 취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겹치지 않기 때문에 자, 술 먹고 취했다 답변을 이렇게 많이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10개가 넘어요 뒤에 또 쓸 수 있는 답변들이 자, 질문들이 술 먹은 답변 자, 6번만 만듭시다 파티 기념일 준비를 도와준 경험 자, 이건 뭐를 하냐면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우리 아버님 생신이었네? 어머님 생신이었네? 자, 근데 도와준 경험에게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요 어디 있냐면 help, 여기 있네 I helped 여기 봐야 돼요 prepare for the party 파티 준비를 도와줬다 그렇죠? I helped prepare 자, 파티 준비하는 걸 도와줬다 for도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장 꼭 I helped prepare for the party 꼭 필요해요 그렇죠? 생일 파티 준비를 도와줬다 마지막에 after the party I helped clean up 치우는 것도 도와줬다 I helped clean up 지혜강세죠 I helped clean up 깨끗이 치우는 것도 도와줬다 파티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걸 도와줬다 즉, 생일 파티 아버지 생신 파티하고 이렇게 했다 자 remember having my dad's birthday my mom's birthday my brother's birthday my sister's birthday 어떤 생일이든 my nephew's birthday 우리 조카 생일 우리 아들 생일 my son's birthday 그렇죠? at home 집에서 I helped prepare for the party 다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도와줬다 we cooked some dishes ourselves dish가 요리예요 자, 우리가 직접 음식을 좀 했고 we cooked some food ourselves 해대고 dishes 자, 몇 가지 요리는 우리가 ourselves 스스로 했다 이런 점수 많이 나오죠? 제기된 명사 쓰면 무조건 점수예요 ourselves 그런데 시켰다 자, 시키다 아까 음식점에서 치킨 같은 걸 시킬 때 뭐라고 하면 되냐면 order in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점수 많이 올라가죠? eat out 하면 뭐예요? 밖에 나와 먹는 거죠 뒤에 강세 order in 이래 강세 시켜먹다 we also ordered in some food 일부는 좀 하고 일부는 나가 시켜먹었다 아, 일부는 시켜먹고 일부는 우리가 해먹었다 이거죠 뭐 가끔씩 치킨 같은 거 시키고 피자 같은 거 시켜서 애들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order in 뭐 그냥 붙이세요 이거 뭐 답변을 하나요 연습하는 걸로 we ordered in some fried chicken 해들죠 예를 들어서 치킨을 시켰다 the food tasted extra good 항상 음식점이 늘어졌죠 유나에만해서 delicious 하지 마시고 요거 the food tasted extra good that day because the mood was very good 아버님 생신이 그래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the mood was very good 해도 되고 내가 너무 배고파서 I was starving 같은 거 붙여야 되죠 분위기 좋아서 음식도 맛있었다 after the party 다 끝나고 나서 I helped clean up 도와줘야죠 빨리 치우는 거 도와드리고 there was a lot of leftover food 남은 음식이 많았다 생신 같은 거 하면 우리 뭐 상딸이 부러지게 차린다 하잖아요 leftover food 무슨 말이에요 남은 음식 we put them in the fridge 자 the fridge 가전제품에서 했었죠 fridge 뭐예요 냉장고 refrigerator 키니까 we put them in the fridge and ate them 나중에 먹었다 과거 동사 ate them later on 나중에 먹었다 later on 나중에 먹었다 음식 나오면 버리지 않잖아요 적당히 담아서 나중에 먹었다 요렇게 해서 파티나 기념일을 도와준 경험 생파를 집에서 했는데 그것을 도와줬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아시겠죠 끝이에요 자 그래서 먹방 끝난 겁니다 커피샵 술집 음식점 거다 모임기념일까지 합치면 벌써 문제 수만 해도 지금 한 20개의 문상이 넘는데 얘네들이 해결해주는 문제들이 20개가 더 있어요 총 한 40 50개 문제를 불과 답변 10개에서 12개 갖고 해결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성비가 높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이 꼭 먹방이라고 하는 그 이 답변들은 이 문제가 안 나와도 다른 답변을 꼭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아멘